과언이 난 절대 나도 아니거든 우리 직장인들이 월요병이 있잖아 우리도 약간 월요병이 생겼었어 오빠 생겼었어? 어 나도 좋아 난 그럼 밤새 누군가를 꼭 만나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꼭 꼭 이뤄야 될 것 같고 아 난 솔직히 별로 예쁜 거 모르겠어 뭐 그냥 그냥 약해서 얘기했네 난 못해 우와 해양경제 특공대 해양경제 야 좋겠다 지금 진정한 건강을 나한테 왜 이거는 건빛이 때문에 손을 닫았네 나도 저렇게 설렐 때가 있었지 야 그럼 띄워야 되냐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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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뭐 어 어 어 어 어 어 저는 그냥 해도 예쁠 것 같은데요. 총인원 시켜보자 총인원 시켜보자. 안 들어가지? 안 들어가지? 안 들어가지? 끝입니다. 진짜. 이거 안 잘릴 것 같은데? 아니 뒤꿈치를. 아 그래 샌들처럼 샌들처럼. 감사합니다 형 형 밖에 없어요. 피! 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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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물을 멍게도 하는 날인가? 예스! 예스! 어디 가요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가요? 프리드 가르쳐주세요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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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나리오! 직각 프라이니 해주세요 직각 프라이니. 어! 오! 엄마 어떡해! 저 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 잡는 거야. 그러니까. 저 한 퍼플 때문에 우리 다 손 잡고 걸었어. 네 오랜만에 손 잡고 좋은데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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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광수야 너 팔이 뭐야. 광수야 너 팔이 됐어.